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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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보다 국채가 더 싸 단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디펄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제가 아침에 6시 반쯤에 원고를 쓸 때 그리고 옮겨올 때 7시쯤에 보내줬는데요 이걸 좀 넘어서 그때 엔비디아가 26% AMG가 10% TSMC가 8% 마이크로테클로지가 3%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US테크 선물이 1.5% 올랐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요 조금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24% AMG가 플러스 8% 이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주들은 시간에서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0.1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는 0입니다 지수 등락은 지수 등락은 0 마이너스 0.00%예요 전이라고 똑같은 지수를 그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하락의 소법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고요 이것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망 그리고 등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다 눈치를 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7일 연속 상승 후에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지수 움직임이 크게 없었으니까 섹터가 더 중요하겠죠 외국인은 정기전자와 운수장비를 손 매수했고요 철강과 서비스업을 손 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종 분류도 좀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비스업은 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서비스업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가고 게임 들어가고 원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화학도 바꿔야 돼요 2차전지 분리해야지 분리해야지 거기가 더 큰데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아주 어제 초강 어제 좋았죠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자동차 부품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 인해서 사료 비료 음식류 요 요자 들어가는 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변주 저가주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서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하락폭이 큰 걸 보고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인데 우리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관방 분위기에 있고 섹터별 수급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금통이 있죠 통결로 하고 이제 커멘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이천용 한국은행 총장께서 쭉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전부 다 얘기를 해줘서 우리 이번에 금통이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국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뉴스로 등락하고 있고요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계속 똑같이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하루만 본다면 엔비디아 시간의 급등 그리고 기술적 급등은 국내 시장에 당연히 우호적일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다시 또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변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것이 우호적으로 오늘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표시한 것처럼 2차전지, 로봇, 반도체, AI, 자동차, 기계 이 섹터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계속 순환하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2차전지도 저쪽으로 올라온 점목들 보면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온 점목들이 많아요 조종 보이고 기간 조종 또는 가격 조종은 거의 다 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오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반도체 쉬었습니다 반도체 쉬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반도체가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급은 순환되고 있어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박수권 아니면은 본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안에 내부 수급적인 섹터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기대가 되는군요 엔비디아 차트 엔비디아 차트네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뭐 어제까지니까요 보여주세요 여기서 시간에 오늘 24% 오르면 역사적 신고 지수가 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1조 달러 1000조를 넘기는 거고요 야 근데 저 1000조되는 회사의 차트가 보시라니까요 야 저기서 월봉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월봉이에요? 네 월봉 저게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저게 3, 4, 6에서 그죠? 저 밑에 저기 보면은 작년에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더 난 거 아니에요? 네 반토막 더 난 거죠 고점 대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저렇게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를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 뒤에 삼성전자는 10여 년이 됐잖아요 이거 2015년부터 본 겁니다 2015년도에 4.7달러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몇 달러예요? 100배 나온 거죠 100배 이제 350달러 넘어가면 2015년도에 2015년이면 7년 전 2015년이면 자기 불금쇼 막 열심히 할 때네 15년? 네 그러네요 15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나도 손경제 열심히 할 때고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은 사서 좋은 주식은 들고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2020년도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비판적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판단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떨어지는 국면에서 장우석 부사장 이거 엄청 많았거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막 오를 때 우리 가치주를 사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우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1년 반 빠졌고 이거 뭐 MB자도 계속 빠졌잖아요 장기 투자가 어딨어 가치 투자가 어딨어 단타만 해야 돼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차트를 보면 아 장기 투자가 맞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면서 자꾸 마음을 바꾸거나 자기 투자작을 바꾸거나 자기 주관이 없으면 힘들어 있는 게 주의사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 투자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가져가든 엔비디아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매니저들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고점이 아니더라도 300달러 정도에 팔아서 밑에서도 다시 샀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들고 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팔고 다 사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죠 조절을 하면 되죠 매니저들은 다 조절을 하거든요 좀 줄이고 좀 더 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다 팔고 이쪽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한쪽 방향만 만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올라갈 때 좋다가 내려올 때 막 욕하다가 또 올라오니까 그게 맞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렸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진 기자님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키워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24%나 급등하는 이유는 빨간 글씨에 쓴 이 내용입니다 2분기 전망이 이번에 71억 달러 매출이 됐는데 2분기 전망을 110억 달러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산업이 가속 컴퓨팅과 인공지능 두 가지로 전환 중인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거는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 산업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하고요 자율주행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봤는데 자율주행이 YOY로 114%나 증가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당연히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반도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레벨 3, 레벨 4 단계 간다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그게 되겠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프 론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냐면 우리 AI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잖아요 자율주행은 오랜 동안에 계속 자율주행 시험을 해서 그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하드웨어이고 빅데이터를 쌓아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점차로 점차로 그 레벨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 거죠 미국의 기술기업들 매출이 중국 비중이 3분의 1인데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면 결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중국 밖에서 칩 생산하는 건 가능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체하는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전해 주셨는데 5월 반도체 수출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업종 BSI가 개선되는 걸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냐 중국의 나냐는요 1분기 재고가 이미 고점을 찍고 감소해서 일부 부문은 긴급 주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나 또는 고부가시 반도체 쪽은 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요구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미국이 의견서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 주셨죠 첨단 반도체 확장을 5% 수준에서 해라고 하는데 10%로 요청했다는데 이게 5% 10% 요청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러프하게 잡고 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고부가시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 있잖아요 그걸 지정을 했는데 지정의 수준을 좀 완화해달라 이 얘기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드레일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되며 미국 정부 규정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의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요청받고 있는데 확장은 어느 정도 해라 범용 반도체 수준은 어느 정도 해라 이러는데 이거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구 조건에 맞게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7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잖아요 제가 빨간 거실을 표시한 건 왜 그랬냐면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내놨어요 노광, 애칭, 검사장비, 열처리, 웨이퍼 23개 첨단 제품 전면 통제예요 전면 통제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가 아니고 범용 반도체까지 생산을 타격시켜주는 중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다가도 중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때때로 보면 우리 시애티도 그렇고 때때로 손을 잡고 나중에는 또 화해 모두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게 젖어들어서 그렇지 지금 냉정하게 보면 참 이상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공장을 지닌 때 5%만 확장하라고 10%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범용 그게 뭐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옛날에 원님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어쩔 때는 타이핑하면서 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정말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황을 볼 때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1년 반도 안 남았죠 미국이 대선이 있는 것과 연결해서 정책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디폴트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뭐라고 그러죠 시스템이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내년 대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의미가 없다 살릴 거다 완전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사실 시황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플이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브로드컴의 수십억 달러의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좀 우리에게는 화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팀쿠 CEO가 미국 제조업의 독착성, 창의성, 혁신정신을 활용한 약속을 하게 돼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밑에 참고로 이 뉴스를 가져온 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 1월에 물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애플은 퀄컴이 이어서 브로드컴과 결발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칩입니다 칩 브로드컴의 칩을 사용하지 앞으로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에 애플 자체 개발 칩을 아이폰에 탑재해 계획하면서 이제 퀄컴 것도 안 쓰고 브로드컴 것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어필을 딱 한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로드컴도 그런 칩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통신이요 통신 같은 거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까 조선어 많이 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SK증권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유는 조선수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조선사가 주도하게 될 성과 성과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수수장고 레벨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건조 물량 증가와 성과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국제해사기구라고 IMO가 있는데 환경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IMO의 규제 역량인데 얼마나 단속을 하냐면 분류부터 탄소 배출, 대기호인 물질까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내뿜는 과거의 탱커선들이 다 패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또 고부가치의 선박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비중 확대 및 개별 주식 목표 주가 상향 자료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속은 거긴 해요 IMO 2020 해서 한다더니 하기는 뭐 그런데 하기는 할 것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 교체 주기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바꿔야 되네 그때는 더 쓸만한데 몇 년이 지나니까 바꾸자 그냥 이런 거죠 벌금 무는 그냥 바꾸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부품들 좋습니다 자동차는 먼저 올라가서 세워놓고요 부품들이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자동차가 오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 전자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제 민관합동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14조 원 지원한다는 수가 있었죠 부품업계에 5조 4천억 자율주행에 3조 5천억 그래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논수가 좀 있어서 여기 섹터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논수 두 개 하지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 라면 수입 교제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라면을 수입을 안 해요? 이유가? 네 2022년 2월부터요 애틀랜옥사이드 저도 잘 몰라서 자세히 써왔습니다 농산물 살균제인데 이거 관련된 뭐가 나왔대요 그전에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 부산물로 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검사하고 정부에서 시험 검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수출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의무를 다 면제해서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가 해소됐다 그래서 5월 6월부터 선적 제품부터 정프로 증명사진을 내라고 했어요 매일 라면 하나씩 먹는데 이렇게 혈색이 좋은데 뭔 놈 라면 많이 드세요 라면 맛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군요 네 이런 뉴스가 할 수 있었고요 11번째 뉴스는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지난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체가 한 4, 6개월 정도에 약화돼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늘고 있는 걸 보니까 중국 방향 전문가에서는 6월에 다시 한 번 정점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뉴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들과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기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2%가 있다면 2%가 있다면